완도존복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입니다. 그리고 보성펄락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경매 중에 있고요. 조금 이따 자세한 사항 올리겠습니다. 문어가 진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돌문어 2kg에 2,3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가장 큰 왕특대참조기 75미입니다. 보시다시피 손도가 굉장히 좋고요. 가장 큰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수용 가능하고요. 10마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한 게 영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60미 정품입니다. 오랜만에 갖고 온 160미 정품은 20에서 21cm 전으로 들어갑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요. 4분의 1상자, 반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자망 정품 160미 참조기입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참조기죠. 그 다음에 140미 정품입니다. 당연히 140미 정품은 120미나 100미 정품이 비싸다고 느껴진 분은 140미 정품으로 재수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140미 정품도 오늘 갖고 온 상태고요.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미 정품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정품들을 다 갖고 온 상태고요. 120미 정품입니다. 15마리도 판매하고 있고요. 당연히 재수용 가능하고 21cm 전후입니다. 100미 짜리 정품이 좀 비싸다 하신 분들은 120미 정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미 정품도 갖고 왔습니다. 100미 정품은 1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고 있고요. 23cm 전후입니다. 2단하고 아랫단하고 사이즈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맞춰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100미 정품입니다. 그리고 파조기입니다. 140미 파조기는요. 가장 인기가 좋은 140미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파조기는 이렇게 상처가 난 걸 말하는데요.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140미 파조기입니다. 그리고 100미 파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1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100미 파조기는 당연히 약간 상처가 나 있습니다.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100미짜리 파조기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좋은 코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방곤족 갈치포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정말 인기가 좋고요. 국내산 강고등어 테스트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고요. 그리고 오늘 러시아산 코다리도 갖고 왔습니다. 가공을 국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화면은 안강망부에서 잡아온 통치의 모습입니다. 통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가격은 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절을 다가왔기 때문에 명절에 이제 코앞이 있기 때문에 통치가 굉장히 수호가 높습니다. 수호가 높기 때문에 더 터져야 돼요. 그리고 수조기의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수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인데요. 저희도 이제 수조기가 좀 더 가격대가 좀 저렴하며 수조기도 가져오겠습니다. 보신 화면은 통치입니다. 안강망부에서 조반 통치고요. 계속적으로 병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제보다 병어 가격이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병어가 수요가 폭발하고 재수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만큼 오를지는 저희도 예상이 안 돼요. 그만큼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병어하고 갈치의 모습인데요. 진짜 거짓말 않고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자버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제쯤 가격이 안정되냐 그런 건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가격대가 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올랐죠. 안정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냐면은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성고 참족인데요.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버들의 모습입니다. 기타 자버들의 모습이고 금태입니다. 겨울철 금태는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갑오징어가 곳곳에 나온 모습이고요. 계속적으로 안강망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바라족의 모습도 있고 병어의 모습도 있고 갈치, 먹포벅갈치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갈치가 확실히 전보다 양이 줄이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갈치가 많이 안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화세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목포 먹갈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자망 조깃배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75미 왕택대 참족입니다. 가장 큰 참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오늘 선도가 좋습니다. 선도 좋은 게 영상으로 느껴진 게 샛노라잖아요. 당연히 샛노라다 보니까 굉장히 선도가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사이즈로 경매를 받아왔는데요. 160미, 140미, 120미 정품, 100미 정품, 75미 정품 이렇게 다 정품을 사이즈별로 갖고 오고 파조기는 140미, 100미 파조기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자세히